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젝트를 새로 열때마다 프로젝트 셋업 창이 자동으로 열리게 만드는 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고 뭐냐면요 프로젝트를 지금 일단 하나 열어 놨는데요 프로젝트를 보면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 셋업이 위에 이렇게 항목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48,000 그러니까 48kHz에 24bit로 설정이 돼 있고 뭐 이런 프레임 레이츠나 영상 음악이나 이런 작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겠죠 이런 이제 간단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프로젝트 셋업 항목이 나와요 참고로 이 항목이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면 없어졌죠 체크를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단축키도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셋업 쉬프트 s 에요 거의 단축키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창이 나와요 근데 이 창을 프로젝트 열 때마다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 설정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애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간혹 가다가 샘플레이트나 비트뎁스를 나도 모르게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디오 작업 녹음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이제 부탁한 것들 아니면 MR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샘플레이트를 깜빡하고 원한대로 안 맞춰놓고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샘플레이트를 바꾸거나 아니면 비트뎁스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난처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 이렇게 그냥 해야겠다 뭐 이렇게 산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항상 새 프로젝트를 열 때마다 그 프로젝트 셋업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뉴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요 이렇게 허브라고 하는 스텐버그 허브라고 하는 이 항목이 나오죠 보통 이제 엠프티라고 보통 한 빈 창을 열어볼게요 열고 어디에 저장할지 모르고 테스트 폴더에 넣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물어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보통 샘플레이트나 비트뎁스를 원하는 거나 뭐 원하는 그 세팅을 맞추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과정인데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한번 볼게요 큐베이스 프리퍼런스 들어가세요 또 프리퍼런스죠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항목에서 보면은 제너럴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토 세이브 설정에 관련된 걸 다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 항목을 보면은 오토 세이브 항목 있죠 이거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혹시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분들은 이전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굉장히 좀 필요하고 유용한 기능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런 셋업 온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뭐냐면 새 프로젝트 열때마다 만들 때마다 셋업 창 열리게 할 건지 기본적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새 프로젝트 열때마다 셋업 창을 한번 매번 물어봐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하면 작업 도중에 셋업 잘못해 놨네 라고 경험한 적이 몇 번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항상 이렇게 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작업하는 분들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이거를 체크해 두시고 셋업 창을 그때그때 설정하고 작업하면 훨씬 더 좀 그런 시행착오 같은 게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더 붙이자면 여기 유지허브라는 항목이 하나도 있죠 유지허브 유지허브가 처음에 그 허브 창 처음에 그러니까 큐베이스 열때 요만큼 크게 나왔던 그 창이 있죠 그 창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필요 없으면 체크 빼셨어요 필요하시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허브 하면 뭐 예전 파일도 불러오고 뭐 그런 것들이죠 써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사실 그다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유지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때 바로 이 창이죠 허브 네 이 창인데 이게 필요 없으면 아까 유지허브 항목을 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기다리다 보면 여기에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도 나오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큐베이스 그러니까 스테인버그 회사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나 무슨 어떤 트라이얼 퀵스타터 이런 어떤 유용한 좀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새 소식들이나 뭐 이런 어떤 기능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면 폴더 나오구요 이렇게 바로 프로젝트 셋업 원하는대로 세팅하고 세팅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커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